안녕하세요. 제가 구독자 1만명 기념으로 커뮤니티에다가 Q&A 글을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그 중에서 좋아요가 많고 또 제가 대답해드리고 싶었던 것들 몇 개 선정을 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Q&A 시작해볼게요. 일단 제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샵을 창업하게 된 나이는 20대 중반이고요. 벌써 후반이 되었어요. 본명은 유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지는 게 샵 이름이 슈블링인 이유가 있거든요. 제 이름이 수미니까 이제 수미 블링블링 했는데 수미보다는 슈미가 좀 더 귀엽지 않을까 해서 이제 슈미 블링블링의 줄임말이고요. 이거는 남자친구가 정해준 이름이에요. 그리고 되게 많이 물어보셨던 게 제 대학 전공 그리고 예체능 계열인가요? 를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완전 상관이 없게 학교를 다녔어요. 일단 고등학교는 입문계 입과를 졸업했고요. 대학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과 공대 계열을 조여러분을 했고 그리고 취업을 나갔는데 취업도 네일아트 쪽이 아니라 금융권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다녔습니다. 유튜브 시작 계기는 사실 노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시간에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남자친구의 추천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일아트를 하게 된 이유는 이거는 근데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까지 손톱을 물어뜯었어가지고 엄마가 못 물어뜯게 하려고 네일샵에 한번 데려가셨었는데 그때부터 취미가 되어가지고 계속 취미로만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취미를 하다가 그때 국가자격증이 제일 처음 나온 연도였거든요. 네일이. 그때 취득을 1회로 하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생활했다가 그 다음에 네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격증을 따고 바로 창업했나요? 어... 아니요. 이거는 그리고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들 바로 창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바로 창업한 거는 아니고 되게 여러 명에게 시술을 하기도 했고 또 일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조금 짧은 기간을 하기는 했습니다. 최애 베이스 젤, 탑 젤, 오버레이점 이거는 지금 항상 바뀌는데 지금의 최애 베이스 젤은 셀팩트예요. 셀팩트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탑 젤은 디젤의 에스타, 논 스크래치 탑이고 오버레이점은 지금은 실버 캡, 뷰닉스 실버 캡 쓰고 있는데요. 지금 키 젤 그 떠서 쓰는 클리어 젤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아서 그것도 좋아하고요. 오픈하자마자 손님이 많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원래 저한테 받으시던 고정 손님들이 계셨어요. 고정 분들이 한 20분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지인들 위주로 처음엔 했고 홍보는 저는 인스타그램으로만 했습니다. 블로그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블로그보다는 저의 샵 느낌 같은 게 인스타그램이랑 좀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인스타그램으로만 했어요. 손님은 하루에 몇 명 정도 받으시나요? 한 분 아트 끝날 때마다 시간도 궁금합니다. 하루에 적으면 3명, 많으면 5명까지 하고 있고요. 시간은 아트 기준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최대 2시간 잡고 만약에 연장이 5개 이상 들어간다 그럴 때는 사실 2시간 정도면 끝낼 수는 있는데 조금 쉬면서 하려고 2시간 반 정도를 소요하는 편이에요. 내일 하면서 가장 힘든 고비, 시기? 물어보셨는데 시기는 저는 딱히 시기가 있진 않았고 고비? 고비는 고비는 그거였어요. 이제 케어가 안 될 때 갑자기 잘 되던 케어가 안 돼서 갑자기 어? 여기 잘나면 원래 피 안 나야 되는데 왜 갑자기 피가 나지? 이러니까 갑자기 케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근데 그걸 또 금방 극복했던 것 같아요. 직업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저는 내일 아티스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항상 추천하는 편이에요. 기술이 있는 게 진짜 좋다. 샵 규모가 있어 보이는데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없었는지 저는 이게 한번 이전한 지금 이 두 번째 샵이고요. 첫 번째 샵은 이것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샵인샵 정도의 규모? 그래가지고 확장 이전을 한 거다 보니까 지금이 규모가 있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규모가 있고 좀 크고 쾌적하고 하니까 좀 더 이 샵에 좀 오래 있고 싶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셀프네인샵을 하세요. 셀프네인샵을 하시나요? 네 저는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손목, 어깨, 허리, 눈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거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고요. 사실 눈은 라섹을 한 7, 8년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딱히 눈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인공 눈물 넣어주기 정도? 손목은 제가 아직까지 손목이 안 아파요. 그리고 허리는 좀 아픈데 이거는 스트레칭 해주고 어깨도 사실 많이 안 아파요. 그래서 어깨도 그냥 스트레칭 해주는 정도? 네 아마 옛날부터 요가 같은 거를 많이 했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샵을 차리기 전 사주를 보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보통 사주를 좀 믿는 편인데 어... 샵을 차리기 전에 사주를 보진 않았고요. 차리고 나서 봤어요. 근데 그때 그러셨어요. 한 2년 정도는 제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 이후는 남들이 봤을 때는 성공한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성공한 게 그때 당시 한 5년 뒤였으니까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믿었는데 샵 차리고 나서부터는 사실 잘 안 믿어요. 그냥 제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 학원과 실무, 샵 테크닉이 많이 다른지 많이 달라요. 연장하는 것도 정말 다르고요. 케어도 다르고 파일링 하는 것도 다르고 쉐입 잡는 것도 다르고 재고도 다르고 풀컬러링 하는 방법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이 이제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교육만 받고 샵 경험 없이 차리는 건 힘들까요? 했는데 이게 정말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힘들어요. 사람마다 그 손의 타입도 너무너무 다르고 그리고 사실 이게 손만 보고 그냥 내일만 슉슉슉슉 하는 게 아니라 응대를 해야 하잖아요. 하면서 말도 해야 하고 근데 파악도 해야 하고 그 와중에 아트를 어떻게 할지 생각도 해야 하고 이러는데 그게 조금 그런 부분은 좀 힘들다? 근데 원래 원체 타고나기에 센스 있게 타고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노력하면은 뭐 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자격증은 네일만 취득하셨나요? 저는 두 개에 땄고요. 네일이랑 피부 이렇게 했고 지금은 속눈썹 시술을 하려면 메이크업 자격증이 필요한데 제가 땄을 당시에는 메이크업 자격증이 없이 피부로 속눈썹하고 왁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뷰티 아예 토탈샵을 차리는 게 원래 목표였어서 네일, 왁싱, 속눈썹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배웠었거든요. 근데 속눈썹이랑 왁싱은 저랑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네일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한 번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딸 수 있는 거를 다 따놓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준비를 하고 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같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샵하면서 진상 손님이 많았나요? 지금 이 샵은 좀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나이대가 20, 30대 그리고 40대 초반분들 좀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진상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근데 좀 되게 특이한 사람들은 많기는 해요. 아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를 느끼는 진상은 정말 없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소개, 소개로 와주시는 나이대가 좀 있으신 한 60대, 50대 분들 중에서는 조금 있기는 해요. 뭐 가격이 비싸다. 아니 이게 왜 프렌치는 반만 발랐는데 왜 만 원이 더 비싸냐? 요런 거 그런 거는 뭐 그냥 기술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씀, 말하면 또 다들 이해하시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진상은 좀 상권 그리고 오시는 고객님들의 나이 층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상권 20대 후반인데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걸까요? 현실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 아니요. 그만큼 더 많이 노력하면 되는 것 같고 자기가 타고난 센스 있고 아트 안목 있고 이러면 충분히 가능하시고 저는 오히려 네일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회 경험을 좀 하고 사회성이 길러진 상태에서 네일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게 더 성공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 저도 이번에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 구하면서 보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네일 이런 미용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일반적인 곳에서도 사회생활을 한 적 있는지 그거를 좀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대후반이라고 해서 늦은 걸까요? 하면 전혀 아니라는 거 근데 20대면은 아직 젊잖아요. 네일하트 학원 가보시면 30, 40대 분들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20대 후반이면 다들 아마 그분들이 부럽다고 하실 거예요. 젊다고. 다음 수강 생각 있으신가요? 어 네 저는 있습니다. 근데 뭐 창업반 무슨 반 이렇게 반으로만 나눠서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아카데미 쪽이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원데이 위주로 이것도 저희 단골 고객님이 알려주신 건데 교육 그쪽에 계셔가지고 이런 샵에서는 원래 원데이 같은 비정규적인 수업만 가능하다고 해요. 나머지 뭐 창업반, 국가고시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를 등록을 하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강 생각은 있는데 원데이 위주로만 있다는 거 네일 재료는 끝없이 생기는데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일단 인스타를 보고 좀 유행을 파악해요. 그리고 그냥 다 사요. 다 사는 편이고요. 끝없이 생기기는 하는데 이게 잘 보면은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뭐 2년 전에 썼던 재료가 갑자기 빵 터져서 지금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님이 가져오신 디자인 도통 모를 때 어떻게 하는지 아... 디자인을 도통 모르지 않게끔 많이 보고 연습하고 해서 사실 어 이거 몰라요. 이러지 않게끔 해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게 다 알게 근데 사실 일본이나 러시아 거 같은 거 갖고 오시면 아는데 재료가 없어요. 이런 질감을 표현해내는 젤 이런 게 저한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대로 말해요. 어 이거 외국 사이트인데 이거 외국 거죠? 뭐 러시아 거죠? 일본 거죠? 이거는 없어요. 여긴 한국이니까 약간 이런 식? 근데 그 정도면 손님도 이제 아시고 다른 걸 또 보여주세요. 차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하면 되니까요. 다음 질문은 셀프 네일만 할 건데 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어 아니요. 왜냐하면 이렇게 네일하는 거랑 학원에서 따는 국가 자격증 과정이랑은 완전 다르고요. 또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아트도 사실 실생활에서 쓸 수 있을 만한 샵에서 쓸 만한 아트들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원에서 배운 아트들이 포크 아트 여기 손에다가 꽃 그리는 거 뭐 구름 그리기 야자수 그리기 와니 마블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저는 그거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비추천. 샵 자리 잡기까지 걸린 시간 정확히 1년 반 걸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타격이 있는지 초기에 있었어요. 맨 처음 부천 제가 샵이 부천이니까 부천에서 터졌을 때 그때는 진짜 일주일에 예약이 다 취소되고 딱 3개? 4개? 남아서 진짜 하루에 한 분? 이렇게만 하고 퇴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딱 1, 2주 그때만 있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네 저는 없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여름 휴가 시즌에 7, 8, 9월에 원래 그때 패디를 많이 하시고 좀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해외여행 간다 가기 전에 한 번 패디 받으러 왔다 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싹 사라졌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타격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억대급 진상 손님 썰 생각나시는 분이 딱 두 분 있는데 진상이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없는 편인데 있긴 있어요. 딱 두 개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시술을 받으셨는데 제 사진을 갖고 오셨어요. 제 인스타에서 봤고 밑에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5만 원. 마블이었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이라고 가격이 적혀 있었는데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시길래 저는 가격을 고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가격이 적혀 있으니까 근데 가격 고지를 안 한 건 제 잘못이기는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술이 끝났는데 계산을 하려고 5만 원입니다. 이랬더니 왜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3만 5천 원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니요. 이거는 마블에다가 그라가 들어간 거라서 5만 원이고 원래 6만 원인데 여름 행사가로 5만 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까는 컬러 추가 4개까지 무료라면서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아 그 마블 그라에 컬러가 되게 여러 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트라고 생각을 안 하고 컬러만 추가가 된다. 근데 컬러 추가가 4개까지 제일 기본 가격이니까 아 이 디자인은 3만 5천 원이겠구나 라고 혼자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혼자서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마블 그라 뭐 이런 아트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돈을 내기는 내셨어요. 냈는데 계속 내면서도 아 아 뭐 이러면서 돈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카드를 그래서 결제를 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랬는데 저희 샵이 실내화로 갈아 신고 들어오는 구조인데 실내화를 이렇게 탁 던져요. 발로 이렇게 탁 던지고 이쪽 실내화도 이렇게 던지고 그냥 팍 나가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그분이 다음에 또 왔어요. 유지가 잘 된다고 사실 받기 싫었는데 뭐 좋으니까 왔겠지 싶어서 그냥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안 오고 계세요. 또 한 분이 더 있는데 이분은 조금 집착? 이라 그래야 되나? 예약을 하시고 당일날 새벽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그때 이제 취소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진짜 장문의 카톡을 이만큼을 몇 개를 보내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결국에 제가 다 차단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해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떠나갔습니다. 진상이라기보다는 조금 특이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평균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제가 금융권 다녔을 때보다 두세 배? 더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자리 잡고 난 뒤고요. 자리 잡기 전에는 회사 다니는 게 훨씬 더 많이 벌었었고 훨씬 더 많이 벌었었어요. 그럼 제가 준비한 Q&A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샵이 이제 2인샵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 예약도 가능하시고 당일 예약도 가능하니까 더보기에 보시면 제 인스타 아이디 있어요. 거기로 들어오셔서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